국민 외교센터는 국민과 정부 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외교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국민 외교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. 오늘 국민의 의지가 담긴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의 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딛는 국민 외교센터에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이 자리에 국민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. 이 공간이 여러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